안녕하세요. 다연이, 하연이 엄마입니다.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오빠하고 언니하고 어떻게 눈물이 나라 그래. 아버지 편집되신데 보시면 아주 정말 고맙고 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. 그리고 아버지 오빠 말, 언니 말 잘 듣고 잡숫지 말라는 거 잡숫지 마시고 약 잘 잡숫고 요즘은 어지름이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좋은 일이 싫어해요.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아 그리고 언니, 홍구 나 여기 장 보러 왔다가 그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. 이게 지금 뭐 여기는 우리가 신경을 다 지냈는데 그중이라고 떡국도 팔고 만두도 팔고 그래서 떡국하고 만두 사들고 가서 애도 끓여주려고 여기 잠시 나왔어요.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비 해피 감사합니다.